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우리 둘이 해야해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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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니다. 레귤러 자, 비애플은 왜 이렇게 했죠? 저희가 에리바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이제 저의 정규 2G 리패키지 앨범 펀치를 포함해서 저희가 드디어 100만 리셀러가 들었어요 100만 리셀러 100만 리셀러 100만 리셀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아하아 소리가 지금 이상해요 아 진짜? 소리가 뭐예요? 다시 매물 속에 있는 것 같아 안녕 아 어디가 솔직히 아니 실수를 뭐 마이크를 잘못해버릴 수도 있어 아 여기가 사실 물속이긴 한데 네 맞아요 지금 한번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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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시 다시 아 미안해 이따 봐요 아 내가 지금 기계를 아까 눌러봤는데 아아 나 어떻게 할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안 꺼돼 안 꺼돼 아니 나 왜 이렇게 무슨 게 아니야 아아 아아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내가 이거 목소리를 아까 아아 아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야 이거 껐다 켜야 아 이건가? 아 이거다 아 아 어 어디갔어요 아까 이거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미안 아 찾았어 찾았어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그래 아 여기있어 아 형 콧바람이 너무 세요 하핳 이거 아까 이렇게 위로했을 때 뭐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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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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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말 오늘 브이앱을 끼게 된 이유는요 어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드디어 이제 백만 세일러가 되었습니다 아 아 정말 이제 이렇게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The Final Round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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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 한번 사실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내일이 훈방이잖아요 훈방 네 이제 내일이 훈방이니까 정말 또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로 만나보신 펀치뿐만 아니라 저거 이게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거 나왔어 아 그게 있습니다 펀치의 서곡 그렇구나 펀치의 서곡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펀치의 서곡은 또 어떨까 펀치의 서곡은 또 어떨까 서치 서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펀치 Who told them Who told them do you 아니 근데 원래 홈페이지에 다 또 뮤뱅이라고 그랬어 아 진짜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또 멋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오늘 오늘 연습도 약간 펀치 한 번 더 마무리 연습 좀 해보고 그렇죠 오늘 좀 잘 맞더라고요 오늘 한 400번 했나? 402번 402번 아 마킹 402번 갈비뼈 같다 그리고 제대로 한 500번 쳤나 그래서 이제 100번 채워야 돼요 902번이지 98번만 더 하면 돼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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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자 얘들아 오케이 우리 더 갈 수 있다 I get it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천만 시신이도 축하해요 아 정말 약간 시신이 분들도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100만 장을 팔았다고 진짜 얼마나 시신에게 박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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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비 페린 O 에비페린 근데 이 노래에 이 적합한 좋다 이게 약간 에너지가 있어 역시 깬지 약간 내가 진짜 밀을 하나 봤는데 그 펀치 곡에서 에비 marlin만 너무 다들 기억하니까 나머지에 펀치가 소홀하다고 그래요 그게 밈이에요? 아니 이거 나 설명했는데 그게 사진으로 나와있었어 그랬다 그랬습니다 안투데 나alf기도 있어 태용이 형의 옷을 볼 수 있는 건가요? 근데 또 월세가 훈련 자체라 아무튼 이제 내일이 제 음방인데요 내일 또 엄청난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엄청 일찍 일어나기도 해야되고 또 이제 연속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태용이 내일 우리, 우리, 내일 픽업시간 몇시였더라? 어제 새벽 1시였던? 좀 일러요, 네 뭐 아무튼 뭐 그대요 내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용이 형의 옷을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것도 그것도 야 근데 우리 바꿔 있기로 했잖아 맞아 맞아 바꿔 있기로 했잖아 회사에 컴퓽 왔나 회사에 컴퓽 왔나 네 아무튼 그러면 마크씨 아 한 명씩? 약속한 거 있잖아요 네 일단은 어 마크가 마크가 그래 나 진짜 이해를 묻지 못해 뭐 마크가 마크가 마무리 멘트 문제를 하기로 했잖아 마크가 지금 마무리 멘트가 이제 태용이가 마무리 멘트 해주죠 그 마무리 멘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인트로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아 그 그거 그리고 그거 하나 그 저번에 동혁이가 영웅이 영웅이 음원 5등 안에 들면 밥 사기로 해서 밥 샀단 말이에요 누가 할래 이번에 어 근데 나 아 잠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역대급 정 음원 그거예요 어 맞아 맞아 지금 지금 영웅도 지금 20 몇 회예요 아 진짜? 우리가 이번에 2위까지 찍었잖아요 아 맞아 역대급이야 지금 김동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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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영웅이 때 1위였어요 근데 2위까지 못해 김동영 봐라 김동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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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맞췄어? 김동영 아 밥이야 언제든 할 수 있죠 오케이 오늘 아 안돼 내가 안 먹어 뭐야 뭐야 내가 예쁘게 나와야 돼 오늘 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비밀이야 아 근데 우리 진짜 한번 솔직히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진짜 우리 솔직히 100만 그것도 한 것도 있고 진짜 다 같이 한번 밥 진짜 먹자 오케이 진짜로 오케이 내가 산다 할 것보다 내가 산다 할 것보다 마튜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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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튜영 마튜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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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튜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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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럴 때 생각나서야 돼 뭐 저랑 마크가 사겠다 이거 해줘야지 한번 들어가시고요 나랑 마크가 하겠다 아무튼 근데 우리 그럼 이번 주에 진짜 한번 다 먹어서 인증샷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잠깐만 근데 그거 뭐 없어? 아 그냥 축제 축하하자는 기비로? 어 난 근데 사실 진짜 공약 걸자 공약 걸자 난 근데 진짜 아니 공약? 아 공약? 어 나도 좀 재밌게 재밌게 공약 걸자 공약? 어떤 게 있을까? 그거 예를 들면 뭐 뭐 음방 1등 하면 뭐 삼더먼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난 근데 진짜로 이미 지금에서도 먹고 싶은데? 아니 저 뭐 먹어야지 백만 사 먹어 지금 백만 원에 먹어봐 지금도 먹고 공약도 하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도 먹고 펀치 활동 끝날 때도 먹고 지금 먹고 지금 먹고? 아니 아니 텔디 씨 아니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얘기하자 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무튼 우리는 계속 연습을 열심히 할 거니까 우리 내일 음방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언니 스테이 홀데이 이제 고맙 그래서 내일 또 많다니까 강아 되게 고맙ony 취직기참 공약 Xiao 신고 Dol